지금 다시 손을 돌려서 상변을 뒀습니다. 안 그래도 백이 꼬부리는 수는 좋은 자리인데요. 네, 좀 무거워졌습니다. 글쎄요. 지금 흙에 행마가 조금 꼬이고 있습니다. 지금 급한 자리가 많아졌잖아요. 네. 상변도 둬야 되고 또 우변도 둬야 되고 급한 자리가 많다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안광세 선수가 조금 서두르고 있어요. 백이 찔렀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발 늦춰서 받으면 되는 자리입니다. 이 두 점은 지금 요석이 아닌 돌이거든요. 조금더 한 종료. 네.